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앱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하시면 당구박사 앱이 여러가지 검색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설치한 분이라면 그림처럼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업데이트는 무료니까요.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항목에 있는 맞춤 레슨을 보면 위에 그림처럼 버튼이 생겼습니다. 맞춤 레슨은 당구 동호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을 따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내용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녹색 베이직 버튼을 터치하면 당구의 기초 지식과 관련된 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늘색 비기너 버튼을 터치하면 쓰리쿠션을 처음 시작하는 분부터 대대 16점, 에버리지로 0.3 정도까지 되는 초급자분들을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M클래스 버튼에는요. 대대 20점, 에버리지로는 0.4점 정도까지 치는 중급자를 위한 내용을 모았고요. 분홍색 H클래스 버튼에는 대대 25점까지, 에버리지 0.6 정도 치는 상급자를 위한 내용을 모아두었습니다. 책 버튼에는 당구 이론서 중에서 추천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버튼에는 추천하는 유튜브 강좌 내용이거나 또는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샷 메뉴인데요. 세계적인 당구 선수들의 의미 있는 게임 내용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선수별로 배치도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브롬달 선수를 선택하면 브롬달 선수가 2019년에 쓰리쿠션 당구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 에디멍스 선수를 승부치기 끝에 승리한 모든 배치를 전반, 후반 승부치기로 나누어서 배치도와 공략법을 수록했습니다. 제가 봤던 명승부 중에 명승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드롱 선수를 선택하면 2019년 쿠드롱 선수의 첫 PBA 결승전 경기를 연습할 수 있고요. 저도 1년쯤 전에 연습해 봤는데요. 연습하면서 참 쿠드롱 선수는 이렇게 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PBA 버튼을 선택하면 PBA 챔피언십 위닝샷과 다른 선수들의 공략법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앞으로 다양한 선수와 주제별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4구 부분에는요. 맨 아래에 에피소드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당구 박사가 회원분들과 쳤던 4구 실전 게임에서 만난 재밌는 배치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동호인의 수준별로 실수했던 배치를 소개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연습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습니다. 당구 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앱 하나면 당구의 기초부터 프로 선수들의 공략법까지 모두 연습할 수 있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요금을 천원 인상해서요.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 교재 한 권 값에도 못 미치는 1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구 실력 향상을 꿈꾸는 동호인 여러분들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브롬달 선수의 배치를 연습하면 뭐가 좋고 무엇을 느꼈는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이용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